이거 Null 나오는 거 고쳐봅시다. 뭐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어디로 가죠 얘가? Null로 이동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서 Null이 나온단 말이에요. 없으면.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돼? 이런 거 하나 만들까요? UT에서 Get ATTR UT에다가 만들어야겠다. Get ATTR String ATTR 이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맵을 받았죠. 되게 편한 건데 뭐냐면 만약에 맵이 요거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형편화해서 그게 아니면 어떡하죠? Report Value. 이게 있으면 뭐가 좋냐면은 봐봐요.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거예요? 뭐야? 아 무슨 말이야? 네. 이거 그냥 로그 봐봐요. 으아 요거는 уса 다운 이름덕 자, 요거를 따로 이해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죠? 요기서 뭘 가져와라? 이속성을 가져와라. 오케이? 어떻게? 스트링으로. 다만 없으면 뭐가 리턴됐나? 이게 리턴됐나. 이해되시나요? 요렇게 바꾸는 거죠. 바꾸면 자, 로그인해서 다시 로그인 가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제 없죠? 차라리. 없는 게 낫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메인으로 간다. 요거는 뭐죠? 로그에서 널 라는 문장을 리턴하는 버그 초점했죠? 아 아 아 아 아 아